자이클런 쇼크 발사! 준비! 발사! 걸렸다 그렇지 발사 발사 아니다 아니다 총알 총알 위치 다시 봐라 그 총구를 눈으로 보면 어떡하니 고글 안키면 큰일난대 그렇지 사이클런 쇼크 6발 6연발 리볼버 타입 메가 너프 스트롱 암 자 6연발 너프 출발 발사! 좋아요 끝 스트롱 암 자 너프 델타 트로퍼 발사 준비 장전 장전 되있네 그렇지 장전 발사! 계속 발사 발사! 그렇지 발사! 발사 응응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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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타 트로퍼 발사 그렇지 자 보시고 델타 트로퍼 자 너프 알파 호크 발사 발사 너프 써도 EX3 너프 발사 준비 급하겠다 발사 자 두번째 EX3는 세발이 나가죠 그렇지 EX3 서드 자 너프 파이어 스트라이크 준비 발사 빼서 꽂아야지 그렇지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두발을 밑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 파이어 레이저 나가는거 보여줘 레이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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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 여기 카메라에 비춰봐 레이저 그렇지 카메라에 비춰 구멍 보이지 그렇지 레이저 파이어 스트라이크 몰라 파이어 스트라이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파이어 너프 엘리트 디스트로프트 디스트로프트 메가너프 로토 퓨리 샷건 열 발짜리 10연발 로타리식 파이어 메가너프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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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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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프 로토 퓨리 퓨리 10연발 샷건 발사 끝 로토 퓨리 메가너프 로토 퓨리 거기